왜 이래? 뭐가? 나 매일 출근시켜줄 거야? 그러려고. 나 감시해? 감시받을 일 했어? 어제 김현태 씨 만났니? 아줌마한테 들었어? 그 사람 니가 내 악혼녀라는 거 모르지? 물론 모르겠지. 알면 널 그렇게 만나지 않을 테니까. 그게 무슨 뜻이야? 니가 회장 딸이고 내 악혼녀라는 거 말하지 않고.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니? 이건 김현태 씨한테도 예의 아니다. 나한테는 더더욱 아니고. 타. 회장 안 가? 자리 안 가고싶어. 나한테는 흔히 맞수록 보다. 쟤 다. 한마리할 수 없어. 예의 아니다. 재학 안이 손실한다는 뜻인지.